네이버 V LIVE 자 A 우리는 SPID WAD SPID 안녕하세요 SPID 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네이버 V LIVE MBK 채널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오오 그 MBK 채널에 가시면 저희 회사에 소속된 배우분들 그리고 아티스트분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 MBK 채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SPID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못했다 정말? 자 그럼 지금까지 SPID WAD SPID 감사합니다 대박